마인드 스케치 우리가 쓰는 자동차는 사실 이미 풀옵션으로 만들어져서 최고됩니다. 전기선도 연결되어 있고 기능이 다 있지만 신청한 옵션만 열어두고 다 막아두었기 때문에 기능이 없는 차로 쓰고 있는 거죠. 즉 기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막아둔 것 뿐입니다. 우리의 능력도 그렇습니다. 쓰지 않아 막혀 있을 뿐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만 연결하면 모든 능력을 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옵션을 여는 시간. 마인드 스케치에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승이입니다. 이승이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의 첫 곡은 앤 머레이가 부른 You Need Me 들으셨습니다. 친구 같은 마인드 스케치와 오늘도 시원하고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마인드 스케치 1부 시간 마인드 테라피인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 또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마인드 연구소 마랩팀 조아라 강사님 그리고 게스트 표라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제 아이들이 방학 시작해서 동네의 아이들 웃음소리가 많이 나죠? 네, 그렇죠. 저희 딸도 방학했는데 학교 공사한다고 9월 말까지가 방학이에요. 진짜 기네요. 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떡해요? 아이들하고 어디 다니기도 쉽지 않은데 강사님 아이들과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알려주세요. 저 엄마들이 이제 미쳐갈 때쯤 계약은 옵니다. 아, 그럴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엄마들이 미쳐가기 직전에 계약을 오니까. 요새는 방학 특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캠프도 많이 보내시고 또는 여러 박물관이나 또는 미술관이나 이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열성 엄마들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방학 스케줄을 쫙 짜놓고 그 스케줄대로 아이를 빡빡하게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들 요새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존경스럽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방학 때 되면 자꾸 풀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엄마가 짜놓은 시간표에 아이들을 이렇게 맞춰서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그냥 아이가 좀 심심하게 할 때는 엄마 심심해 할 때 그냥 심심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네요. 그래야 아이도 내가 이제 뭘 하고 놀까? 무슨 뭘 하면 좋을까?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아이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은 엄마가 아이들한테 좋은 것도 많이 보여주시고 이렇게 아이들과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조금 아이를 내버려 두시면서 아이 스스로 내가 뭘 해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좋네요. 뭔가 새로운 걸 엄마가 막 쥐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그럼 오늘도 사연 읽고 마인드 테라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이영훈입니다. 요즘엔 성적 관리하려면 공부만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으로 채워야 하는 게 있는데 그 중 봉사활동이 필수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방학이니까 이것저것 봉사활동도 찾아보고 저한테도 같이 하자는데 솔직히 전 점수 채워야 해서 그런 거지 왜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봉사활동 해봤는데 특별히 그냥 힘들기만 하고 별로 도움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그걸 성적에 반영할까요? 그냥 원하는 사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친구가 미래에 투자하는 거라고 해서 지난달에 큰 행사에 같이 안내 봉사활동을 하러 갔습니다. 그날도 내키지 않은 봉사를 하러 간 거라 별로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멀뚱멀뚱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한 할머니가 오시더니 팀장님을 찾으시더라고요. 뭐 안내 받으시려는 것 같아서 팀장님한테 모셔다 드렸는데 이 할머니가 봉사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니 왜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봉사활동 하시지? 나야 정수가 필요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건데 나이가 먹어도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건가? 늙어서도 이런 걸 하면 너무 싫을 것 같은데 그 할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할머니는 저랑 같은 팀이 돼서 내내 봉사를 같이 했는데 할머니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봉사활동 하는 게 너무 즐겁다고 하시는데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저보다 체력도 딸리실 텐데 이 힘든 일이 왜 좋다고 하시는 건지 그날부터 좀 고민이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2년간 봉사활동을 더 해야 하는데 이렇게 싫어만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행복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자원봉사. 방학마다 봉사활동하는 학생들이 많이 보이던데 이제 의무인가 봐요. 그렇죠. 시간 점수 따려면. 그렇군요. 어차피 해야 하는 건데 이왕 하는 거 좋은 마음으로 하면 좋긴 한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니까 하고 나면 행복해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그걸 또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누군가를 도왔다는 성취감과 나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사연 속 할머니가 이해돼요. 맞아요. 오늘 영훈이 학생 고민이 해결된다면 우리 사회가 진짜 밝아질 것 같아요. 강사님 도와주세요. 네. 오늘 사연을 읽고 나서 마음속에 딱 떠오른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오늘 강연의 제목 헬퍼스 하이인데요. 헬퍼스 하이. 네. 일단 사연을 주신 분은 학생이라서 계기가 점수가 됐든 뭐가 됐든 자원봉사활동을 참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도 봉사활동 자주 하시나요? 봉사활동 매일 하죠. 아 진짜요? 네. 용답입니다. 산림봉사. 네. 저는 기회만 되면 봉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봉사가 힘들어도 보람이라는 선물 주니까 중독성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대단하시네요. 유라 씨. 감사합니다.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방학 때 장서 정리했던 게 저의 학창시절 마지막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훈이 학생 사연이 너무 공감이 돼요. 그때는 점수를 따려고 봉사활동을 한 거라서 무조건 안 힘들고 편안한 그리고 쉽게 봉사점수를 딸 수 있는 활동만 막 찾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 유라 씨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훌륭한 마인드를 가지신 분입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훌륭한 마인드 한 50대가 많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생활의 안정기에 접어들여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40대, 50대가 가장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미루었다가 내가 그 나이가 되면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봉사활동을 지금 당장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이유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를 영어로 valentia라고 하는데요. 라틴어 valentas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단어에서 볼 수 있는 valo라는 말은 의지라는 뜻인데요. 영어의 will처럼 자발적인 것, 자주적, 임의적, 자유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즉,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또는 어떤 단체가 사회나 국가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자원봉사활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좀 희생정신이 있고 아, 희생정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 뭔가 스스로 해야 되는, 찾아서 스스로 해야 되는 것. 아, 찾아서 스스로.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자발성이죠. 내가 하고 싶어서 시간과 재능, 경험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에 아무런 대가 없이 활동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보수. 돈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익성인데요. 내가 하는 활동이 이웃과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추가한다면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봉사활동을 그냥 남을 돕는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따지니까 굉장히 멋져 보이네요. 네, 근데 이 사연 보내준 학생도 그렇고 이렇게 순수한 의미로만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사연 보내준 학생이 더 순수하게 느껴지는데요. 봉사의 참 의미를 찾으려는 학생들을 찾아보기간 드물어요. 지금 이렇게 아까 자원봉사의 특성을 쭉 열거하다 보니까 저는 좀 자원봉사 활동하는 게 약간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자발적이어야 되고, 대가 없어야 되고. 내가 뭔가 이익을 더 줘야 되고, 또 쭉 길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물론 요즘에는 봉사활동이 점수와 스펙을 위한 수단으로 많이 변질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젊은이한테 이 봉사활동에 참여해야 되고 봉사의 참 의미와 가치를 이렇게 해서라도 좀 알려주고 싶다. 이러한 목적도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학생께서 할머니가 봉사활동을 하시는 걸 보면서 참 놀랍고 신기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할머니는 스펙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분명히 다른 이유에서 이 봉사의 가치를 찾으신 겁니다. 혹시 러너스 하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러너스 하이요? 모르겠는데요. 높이 뛴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는 비록 달리기를 즐겨하지는 않지만 달리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일정 시간 달렸을 때 얻는 쾌감을 이루는 말인데요. 그렇죠, 막 열심히 뛰다 보면 마음속에서 만족감이 밀려온대요. 그런 게 있구나. 마라토너들은 많이 느끼나요? 그러겠죠, 마라토너들은. 저도 달리기를 잘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쾌감이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에 헬퍼스 하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말 그대로 도움을 주는 사람의 심리적인 만족감이 높은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미국의 내과의사 앨런 룩스가 선행의 치유력에 대한 설명에서 최초로 언급한 말인데요. 3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대다수가 남을 도운 이후에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행복감을 느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 엔돌핀이 정상치의 3배 이상이나 분비돼서 심신의 활력이 넘치게 되는 즉, 헬퍼스 하이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는 늘 남과 비교하면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내가 그 떡을 가지지 못해서 속상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집 애가 다른 애보다 공부 못하면 속상하죠. 속상하죠.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남을 돕는 사람들은 남과 비교해서 오히려 더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감사? 내가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감사.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게 되니까 기쁨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거 아니까요? 우리가 보통 남을 돕는다고 할 때는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상호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잖아요. 단순히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돕는 사람은 자기 인생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가보지 않은 세상을 경험하고 내가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므로써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일단은 내 문제는 약간 뒤로 하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 고민거리에서 한 발짝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의학적으로는 이제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상담하게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고통이 경감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건가 봐요. 진짜 고통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이 사실이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 문제에 대해서 한 발짝 떨어져서 다른 사람 문제에 공감함으로써 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근데 더 신기한 사실이 있어요. 봉사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그렇게 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신체의 면역력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아, 보기만 해도요? 1998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행한 연구가 있어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님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죠. 그 테레사 수녀가 봉사활동을 찍은 영화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영화를 관람한 사람들의 면역항체 수치의 변화를 살펴보았더니 영화를 보기 전보다 면역 기능이 향상됐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 신기하네요. 실제 테레사 수녀처럼 직접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을 뿐인데도 몸의 면역력이 높아진 거죠. 이것을 테레사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테레사 효과를 알코올 중독 치료에도 적용을 했다고 해요. 보통은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될 확률이 22%라고 합니다. 아, 낮네요. 그런데 자원봉사활동을 병행을 해서 치료를 했을 때는 치료 확률이 40%까지 올랐습니다. 결국은 남을 위해서 내가 시작한 봉사지만 그것이 결국 나에게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연을 보내준 영훈 학생은 아직 어리긴 하지만 영훈 학생이 하고 있는 이러한 봉사활동의 효과를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봉사활동이 나한테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강연 듣는 것만으로도 좀 마음이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다시 생각해보면 요새 현대인들은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또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욱더 욕구불만이 생기고 또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 우울증이 증가하고 질병에 저항하는 힘이 아주 약해집니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중독이나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사연을 보내준 학생이 그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할머니를 보면서 놀랐다고 했는데 저 역시 봉사활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할머니 한 분을 뵌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봉사활동이 배밭에서 일하는 봉사활동이었어요. 배밭에서 백꽃 수정을 하는 봉사활동이었는데요. 진짜 저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해봤는데요. 그거 진짜 허무 아프고 고개 떨어지는데 할머니가 그 일을 자원하셨다고요. 아무래도 몸이 힘든 일이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 연세지긋하신 할머니께서 자원해서 오셨는데 이제 봉사활동만 한 게 아니라 저는 그 할머니가 여기에 참여하신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할머니랑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됐어요. 할머니한테 여쭤보니까 올해 봉사활동 천 시간을 채우는 게 목표라고 하시네요. 천 시간이요?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더운 날이라서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았는데 오히려 너무 즐거워하시면서 이러한 봉사활동에 많이 다니고 싶다고 말씀하셨다는 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또 어떠한 봉사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어떤 국제 행사에 청소자원봉사 활동을 갔을 때라고 하셨어요. 청소보호자원봉사 활동이 힘들기만 하지 뭐가 보람이 됐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인께서 이 큰 행사에 아주 작게나마 기여했다는 게 정말 보람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존경스럽네요. 그 할머니가 이렇듯 우리 몸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몸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나눔과 봉사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따뜻한 마음은 이 봉사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까지 정서적인 만족감 거기에 플러스 건강까지 챙겨주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사연을 주신 학생이나 제가 만났던 연세지긋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분들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거를 경험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봉사활동을 통해서 행복과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이 하겠죠. 그렇죠. 이 남을 돕는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 헬퍼사이를 경험하고 싶어서 없는 시간을 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사회적 문제에 자발적으로 나서고 지속적으로도 남에게 도움을 계속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즉 헬퍼사이는 남을 돕는 즐거운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좋은 중독이네요. 이러한 중독자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그러게요. 우리 사회는 진짜 밝아질 거예요. 제 동생도요. 1년간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해외 봉사를 다녀왔다가 이 헬퍼사이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그 전까지는요. 자기밖에, 자기 한 사람밖에 모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만 꿈꾸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년에 꼭 한 번은 자기 돈을 내서 해외로, 아프리카로, 또 아시아로 의료봉사 활동을 다니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해요. 네, 맛을 보셨네요. 네, 정말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해외 의료봉사 한 번 나가려면요. 그런데 너무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 거 보면서 저도 테레사 효과를 경험했어요. 그 행복해하는 동생의 모습, 동생이 그 해외봉사, 의료봉사 하면서 막 사진 같은 거 보내주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저 역시 동달아 행복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테레사 효과 하셨네요. 아프리카 많이 찍어놔야겠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 강연을 다니면서 이 봉사활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라는 젊은이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전하는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훈 학생도요. 그냥 봉사활동 하시면서 점수만 따지 마시고요. 그 봉사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꿈을 가지고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지를 들어보면 또 다른 봉사의 가치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라는 말이 있죠.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영훈 학생도 봉사활동을 통해서 꼭 헬퍼사이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훈이 학생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저도 헬퍼사이를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강연 너무나 감사했고요. 진정한 봉사가 무엇인지 또 사연을 보냈다는 것은 본인이 그만큼 생각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영훈이 학생 앞으로 정말 훌륭한 봉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변에 봉사하자, 행복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같이 마음을 나눈다면 또 테레스 효과도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훈이 학생도 꼭 헬퍼사이를 경험해 보시고 나중에 지금은 이제 어리잖아요. 나중에 대학교 가서 해외 쪽으로 또 봉사를, 봉사의 눈을 돌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라 씨 강연 오늘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오늘 영훈이 학생뿐만 아니라 청취자분들이 정말 봉사에 대해서 극혐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마음이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이 봉사 정말 봉사 중독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다시 한번 이끼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테레스 효과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시간 됐고요. 오늘도 두 분 보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저는 노래 듣고 2부로 찾아올게요. 방탄소년단이 부릅니다. I'm fine. 이승이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최초라는 단어에는 수많은 노력과 땀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 한계에 도전하며 얻어낸 수식어 최초. 여기 유독 최초라는 수식이 많이 붙어있는 보이밴드가 있습니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한국 가수 최초 2관왕 한국인 최초 그래미 어워드 시상자 한국 그룹 최초 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메인 싱글 차트 순위 핫 100에서 10위 뉴욕 시티필드에 한국 가수 최초로 입성 얼마 전엔 2019년 타임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백인에 선정되기도 했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소속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입니다. RM, 슈가, 진, 제이홉, 지민, 정국 7명의 멤버로 이루어진 방탄소년단은 세계 최대 대중음악 시장인 미국에서 러브콜을 받으며 전례 없는 가요계의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5월 말 방탄소년단의 앨범 러브 유어 셰프 전 티어가 빌보드 200차트 1위에 올랐는데요. 아시아 가수가 빌보드 메인 차트 1위에 오른 것은 1963년 일본 가수 사카모토규 이후 무려 55년 만이었습니다. 2013년 데뷔한 방탄소년단 BTS 작곡가 방시혁이 만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아이돌 중 하나였습니다. SM, YG, JYP로 꼽히는 3대 기획사 소속도 아닌 중소 소속사여서 방송 출연 및 프로모션 규모도 작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흑수저 그룹 중소돌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고 1집은 발매와 함께 차트에서 사라졌습니다. 데뷔 초기엔 정통 힙합그룹 콘셉트로 나와 대중성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았죠. 그런 이들이 어떻게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걸까요? 사실 미국 팝시장은 아시아 가수들에겐 넘볼 수 없는 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빌보드 시상식에서 영미권을 제외한 외국 출신 아티스트가 상을 받는 일은 더욱 드문데요. 1980년부터 90년대 미국 팝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은 유로팝도 가사가 영어였고 미국에 진출했던 국내 톱가수 원더걸스나 보아도 결국 영어로 된 노래를 선보였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미국 팝시장에서 아시아권 언어로 만들어진 노래가 인기를 얻기란 불가능에 가깝지만 방탄소년단은 2015년부터 발매한 주요곡을 한국어 가사의 노래로 꾸준히 빌보드 차트에 진입을 시켰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도전한 거죠. 방탄소년단은 고난이도 퍼포먼스가 매우 뛰어난 그룹입니다. 2015년 발매된 쩔어가 외국 유튜버 반응 영상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전세계적으로 팬덤 결집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불타오르네, 피 땀 눈물이 연이어 유명세를 타면서 그야말로 대박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이들은 데뷔 전부터 꾸준히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유튜브를 통해 어마어마한 양의 방탄 콘텐츠를 쏟아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SNS를 기술적으로 잘 활용할 뿐 아니라 SNS의 진정성을 담아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SNS의 일상적인 사진과 영상을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멤버들 개개인에 적극적으로 촬영, 편집까지 하며 개인 콘텐츠를 제작해 1인 크리에이터가 됐습니다. 현재 유튜브 방탄 TV 채널의 구독자는 854만명으로 1,000개의 영상 조회수는 13억회를 넘어서고 SNS 팔로워 수는 1,100만명에 육박합니다. 또한 방탄소년단의 각 앨범에는 일정한 세계관으로 서로 연결되는 스토리라인이 있습니다. 데뷔 싱글과 첫 번째, 두 번째 미니앨범은 학교 3부작으로 불리며 10대들의 꿈, 행복, 사랑 등의 이야기를 다뤘고 이후 청춘 2부작으로 불리는 화양연화 파트1과 파트2에서는 20대 청춘들의 고충을 다뤘습니다. 꿈 없이 살아도 괜찮다 나도 우울증 때문에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즐기지 못했다는 멤버들의 가사는 팬들에게 우리는 모두 삶을 살 자격이 있으니 삶에서 싸우고 살아남으라며 솔직한 메시지로 소통과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이들의 진정성과 솔직함을 좋아하는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아미 우리가 너를 최고로 만들어줄게 정상에 서는 순간까지 함께 해줄게라며 지금의 BTS가 있도록 해준 천군 맘마가 두렵지 않은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또 끊임없이 소통하고 함께하며 기쁨과 역경을 함께 나눈 BTS의 멤버들은 같은 꿈을 꾸며 한 곳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때론 서로 기대며 힘을 얻습니다. 살인적인 스케줄에 탈진에 쓰러지고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며 온몸에 스포츠 테이프와 얼음 주머니를 달고 살지만 그들은 무대에 오르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총알을 막아내는 아이들이라는 뜻으로 사회적 편견, 억압과 맞서 싸워 당당히 자신들의 음악과 가치를 지키겠다는 방탄소년단 끝나지 않은 그들의 도전은 수많은 결실을 맺으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하늘의 별은 밝게 빛나죠. 그런데 밝은 조명들로 둘러싸인 도시의 밤하늘에서는 별빛을 찾기란 쉽지 않아요. 우리의 행복도 밤하늘의 별처럼 우리 삶 곳곳에 숨어있지만 내 눈을 가리는 세상의 유혹들 앞에서 그 빛을 잃어가는 거 아닐까요? 아무 빛이 없는 캄캄한 밤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가장 어두움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행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인드 스케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승희였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우리 또 만나요.